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오늘은 몽골 최초로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던 몽골의 영웅, 라크바 심이 두 체급을 재패하는 WBA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를 준비했습니다. 본명은 라크바 두가 바타르죠. 아마추어 서울컵 대회에서 인상적인 기량을 과시하고 국내 관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당시 WBA 수석부회장이던 심양서 파바 회장의 주선으로 국내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싸울 상대는 파나마의 미겔 칼리스트입니다. 1975년생으로 29살이고 라크바신보다 4살이 어립니다. 신장은 라크바가 173, 칼리스트가 170cm입니다. 오늘 경기 규칙은 스탠딩다운이 없고 프리녹다운제이기 때문에 3번의 좌다운의 자동 케이오는 없어요. 또한 마지막 라운드에 종료공이 울렸을 때 다운이 나오면 카운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종료공이 울렸을 때는 다운을 하다가도 카운트를 멈추고 경기를 끝냈지만 지금은 경기룰이 바뀌었습니다. 마이클 워퍼 링 아나운서가 선수 소개를 하기 전에 경기의 심판진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오늘 경기의 주심은 네바다주 커미션에 등록되어 있는 토니 깁슨입니다. 1985년부터 레퍼리로 활동을 해왔구요. 경력에 비해서 세계 타이틀 매치 주심은 그다지 많이 맞지는 않았구요. 빅매치에 레퍼리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토니 깁슨씨인데요. 국내에는 세 차례 내안을 했죠. 김광선 선수와 운베르토 군잘레스의 경기, 그리고 문성길 선수가 일라리오 사파타, 또 카를로스 살라자르, 이렇게 치른 두 번의 방어전에서 주심을 받습니다. 이제 라크바 시임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라크바의 선수 소개시의 제스추어, 본인의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고요. 많은 팬들이 좋아했던 라크바 선수의 소개시 모습입니다. 이 선수가 파나마의 미겔 칼리스토죠. WBA 라틴 챔피언이고 동급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라크바 선수도 라스베가스 무대는 처음이지만 미겔 칼리스토 역시 이런 큰 시합에는 첫 출전이기 때문에 긴장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WBA 라이트급 챔피언이던 라울 발비가 IBF 동급 챔피언인 폴 스파다프라와 통합전을 치르면서 발비가 WBA 슈퍼클래스의 챔피언으로 격상이 됐고 정규 타이틀이 공석이 됐기 때문에 1위인 칼리스트 그리고 3위인 라크바 심간의 결정전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경기장은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 리조트 앤 카지노고요. 동킹 프로모터가 이날 3대 타이틀 매치를 개최했어요. 메인 이벤트는 코리 스핑크스와 잡주다간의 3대 기구 웰터급 통합 타이틀 매치입니다. 블라디미르 클리츠코와 레이몬 브루스터의 WBO 헤비급 챔피언 결정전이 세미파이날이고요. 첫번째 타이틀 매치로 라크바 심과 칼리스트의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라크바는 슈퍼 패더급에 이어서 라이트급까지 두 체급 재패에 도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검정색 프렁크가 라크바 심이고 하얀색 프렁크를 입은 왼손잡이 사우스포 선수가 미겔 칼리스트입니다. 중남미 선수들의 전형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 스타일 역시 중남미 선수들의 유연성과 빠른 펀치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어요. 라크바 선수는 시종 몰아붙이는 스타일이죠. 라크바로서는 선제 공격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파이팅을 성공시켜야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라크바의 화력을 알기 때문에 칼리스트는 붙으면 일단 클린치로 맥을 끌어놓고 있습니다. 라크바의 화력을 쎕을 종종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라이트펀치 맞는 나크반데요. 칼리스트가 영리하게 행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인 칼리스트는 스위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스위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크바의 프레이싱이 주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1라운드는 칼리스트가 포인트를 땁니다. 1라운드에서는 라크바의 접근을 잘 차단한 칼리스트인데요. 나라카로운 잽과 스트레이트를 라크바에게 몇 차례 맞췄습니다. 2라운드를 맞췄습니다. 2라운드에 tasks에 경제기선을 얻고 있습니다. 심은 세상상승리가 도전합니다. 세계패반면의 위치? 프레이싱이 패너마나의 경제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패키스의 대화에 Watts를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2라운드에서 시작됐나, 시작해, 시작uto에서 시작했죠. 첫라운드에서의 경제기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프트 좋았어요 자 레프트를 2번 연속 앞면에 히트시키는 라크바입니다 자 아칼리스트 깜짝 놀란 것 같아요 큰 충격은 아니겠지만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면 쉽게 들어올 수가 없죠 저 날카로운 잽을 라크바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좀 레프트 맞았어요 1라운드보다 위빙의 각이 훨씬 커지면서 칼리스트는 탄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라크바가 저렇게 대시를 계속하면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은 특유의 맷집 그리고 터프니스가 뒷받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아 모트 선수가 몸싸움이 치열하네요 라크바 선수의 주먹에 각도가 좀 트였죠 1라운드와는 좀 다른 분위기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2연승 10K5 승을 기록하고 있는 칼리스트 한참 상승세에 오른 선수인데요 우선 내구력 면에서는 라크바 신보다 많이 뒤쳐져 보입니다 아 지금은 큰 레프트가 빗나갔고요 2라운드 초반에 좋은 펀치를 맞추면서 원점으로 돌려놓은 라크바입니다 라크바 심의 코너에 있는 이분은 대병록 관장입니다 부산 거북체육 관장이면서 라크바를 최근에 스카우트한 매니저고요 이대환 관장도 역시 라크바 심의 세평으로 돕고 있습니다 1,2라운드에서 용호상박의 대결을 펼친 두 선수인데 전적이 똑같아요 22전 18승 3패 1무승부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칼리스트는 14번의 KO 라크바 심은 15번의 KO KO만 하나 차이가 나고 전적이 같은 두 선수입니다 칼리스트는 최근 7년 동안 패배가 없죠 라크바 심의 견고하게 가드를 하면서 칼리스트의 정타를 잘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 선수들의 발을 잘 잡아내는 라크바의 스타일이거든요 위력적인 양옥은 빗나갔고요 스텝을 바꾸면서 공격해오는 칼리스트인데 펀치가 위력적이진 않습니다 아, 두 선수 멋지게 싸웁니다 채찍같은 칼리스트의 1,2 아, 저걸 잘 피해내고 있어요 자, RF 좋았고요 라크바 심은 미국 무대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본인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저렇게 칼리스트의 레프트가 앞면으로 들어옵니다 자, 어깨로 밀지 말라는 주의를 받는 라크바인데요 저렇게 거칠게 경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죠 오, 좋아요 오, 라이트 좋았습니다 오, 라크바의 레프트가 제대로 안 눈에 터졌거든요 오, 지금 충격을 좀 받은 칼리스트인데요 아, 라크바... 오, 지금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3라운드가 끝나는데요 3라운드 종료 직전에 칼리스트의 턱이 돌아갈 만큼 큰 펀치를 라크바의 큰 펀치를 라크바가 적중을 시켰습니다 3라운드의 효율적인 압박을 통해서 우위를 점한 라크바인데요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칼리스트도 1분간의 휴식 후에 많이 회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날이죠 같은 날 지인진 선수가 영국에서 브로딜을 7라운드에 KO시키고 WBC 패더급 챔피언에 오른 날입니다 같은 날 영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3개 타이틀 매치가 있었고요 시차로 봤을 때는 6시간 전에 디인진 선수가 챔피언벨트를 허리에 둘렀고 그 후에 지금 라크바 선수가 경기를 가집니다 국내에서 라크바 선수의 3개 도전에 대해서는 전혀 기사로 언급되지도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디인진 선수는 그 재대결 끝에 결국 그 브로딜을 원전에서 KO로 잡아냈어요 라크바가 몽골 국적이지만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국내 선수입니다 슈퍼패더급 챔피언이 될 때도 그랬고 지금 라이트급 카이틀 매치를 치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라크바 선수의 세컨에는 한국인들이 라크바 선수를 지도하고 있죠 칼리스트의 저런 움직임은 WBC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을 지냈던 일라리오 사카타와 닮은 동작이 보입니다 국적도 같고 경기 스타일도 조금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라크바 선수는 이제 완전히 거리를 좁혀냈습니다 보디와 앞면에 칼리스트의 펀치를 맞아도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있어요 저런 라크바의 압박이 칼리스트에게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보디와 앞면으로 연결되는 콤비네이션 좋았습니다 4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5라운드로 접어듭니다 라크바 시임이 일본에서 하다케아마 닦아노리를 케이오시키고 슈퍼패더급 세계 챔피언이 된 라운드가 5라운드였죠 라크바에게는 행운의 라운드입니다 칼리스트는 초반보다 몸이 많이 둔해짐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뭐라 붙이는 라크바인데요 칼리스트가 지금 뒷걸음질 치지 않고 맞받아 치고 있거든요 라크바의 임파이팅에 말려버린 칼리스트입니다 코너쪽에서 계속 좋은 펀치를 내고 있는 라크바인데요 칼리스트가 로프를 등지고 있는 모습은 경기 중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칼리스트에요 어! 헛주었어요 기세가 오른 라크바구요 자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헌트 좋았습니다 자 충격을 받은 칼리스트인데요 자 결국 앞으로 무너지는 칼리스트 첫 다운을 뺏어냅니다 칼리스트는 상당히 많이 지쳐보여요 기가 많이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완전한 찬스를 잡은 라크바인데요 강력한 그런 연타를 던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연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내 복서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또한 김두꾸 선수가 도전에서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그 WBA 라이트급 타이틀 라크바 선수가 결국은 탈취를 하고 맙니다 아 기가 막힌 그런 승부였어요 1라운드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2,3라운드의 압박을 통해서 칼리스트를 야금야금 허물어갔고 결국 5라운드에 굴복시키면서 두 체급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자 이게 코너로 몰때 라이트 원투였구요 연타 세례로 첫 다운을 뺏게 됩니다 자 마음이 급했죠 지금 완전히 몰려있는 핀치 상황의 탈리스트구요 토니 깁슨 주심이 구해줍니다 아 라크바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그 옆에 대병록 관장 너무 기쁠 겁니다 25년 만에 체육관을 개관하고 첫 세계 챔피언 배출이에요 신원과 한국 챔피언 동양 챔피언까지는 무수히 배출했지만 라크바라는 용병을 스카우트하면서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을 배출하는 부산 거북 체육관입니다 스포츠의 다른 종목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용병이 작성한 기록과 성적은 각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라크바도 엄연히 국내 프로복싱이 배출한 두 체급 세계 챔피언이자 라이트급 챔피언으로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배려가 좀 없는데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정말 그 강한 모습으로 통렬하게 라이트급 타이틀을 획득하는 라크바의 경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